수출의 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수출 신고 필증 기재 사항 중 수출자 구분 그리고 거래 구분에 기재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자 구분인데요. 이 수출자 구분에 따라서 영세율 첨부 서류가 상의해질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A, B, C 그리고 D 네 가지 기재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A는 수출 대행자가 제조자와 동일한 직수출을 의미를 하고요. 이 경우는 수출 실적 명세서가 영세율 첨부 서류가 되겠습니다. B의 경우에는 수출 대행자가 수출 대행만을 한 결국 대행 수출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영세율 첨부 서류에 수출 대행 계약서가 있다는 점 기억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는 수출 대행자가 완제품을 공급받아서 수출한 이러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조자 입장에서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이걸 통해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영세율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D는 수출자, 수출 화주가 제조자가 본지사 관계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래 구분입니다. 이 거래 구분의 경우는 영세율 첨부 서류뿐만 아니고 회계 처리 역시 상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수출보호 11은 일반적인 경우에 수출을 의미하고요. 22는 수탁 가공 무역의 수출을 의미합니다. 이 두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선적일의 총액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회계 처리는 인도되는 시점에 총액으로 매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은 위탁 가공을 위한 원재료의 수출입니다. 이는 앞전 시간에 위탁 가공 무역 수출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물품을 해외에 있는 수탁 가공자에게 무한으로 반출을 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회계 처리는 해당 원재료가 해외로 반출이 되는 선적 시점에 원재료에서 적성품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은 위탁 판매 수출입니다. 이 역시 부가가치세법은 해외에 있는 수탁 판매자가 판매를 한 시점에 총액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회계 처리는 수탁 판매자에게 재화가 원재품이 무한으로 반출이 될 때 적성품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하셨다가 이 수탁 판매자가 최종 판매했을 때 매출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입니다. 이 33번은 임대 방식에 의한 수출인데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반출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선적일의 총액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임차료를 받기로 한 때 해당 임대료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회계 처리는 다양한 계약 조건이 있을 수 있어서 회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9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임대 방식에 의한 수출인데 이 경우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재화의 반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고요. 임대료에 대해서는 이 33번과 동일하게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 그때 해당 임대료를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 역시 부가가치세법과 동일하게 해당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 임대 수익을 잡아주는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61번은 해외 투자 수출, 79번은 중계무역 수출입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선적일의 총액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회계 처리는 마찬가지로 인도일의 총액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해외 투자 수출 같은 경우는 현물 출자 개념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상은 차변에 통상적으로 지원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3번 이것은 외국에서 수리나 검사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 거래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요. 회계상으로 특별히 회계 처리할 사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2번은 무상으로 반출하는 견본품입니다. 이 경우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고 의무가 없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일의 회계 처리는 인도일의 견본품이 나갈 때 견본품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출입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